잔을 날때 를 부어준다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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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먹었던 후추 먹었어요? 응 먹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고파 맛있게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빨리 쓰자 이런 거를 따라서 성격이 그래서 안당독한 거야 오오 잘했어 파이팅! 잘했어 파이팅! 새우 고춧가루 마요네즈 오이 마요네즈 참기름 고춧가루 계란에 깨끗해 계란에 가득 넣어주세요 계란을 끓여주세요 계란에 계란을 두릅불에 넣어주세요 계란에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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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맛 치즈 치즈 고춧가루 인형이 많아 아 색깔 별로 이렇게 싼 거는 싸다더니 여기는 싸지 않을까? 인형이 많아 아 색깔 별로 이렇게 싼 거는 싸다더니 여기는 싸지 않을까? 괜찮네 원래 엄청 비싸대 좀 이뻐 인형으로 그냥 엄마는 잘 안보인다 너한테 안나 봐 왠지 신발 fits 굿 굿 굿 굿 굿 굿 굿